미국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나라 중 하나죠 그 면적만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국토의 무려 약 100배다라는 크기인데요 또한 이렇게 국토 면적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미국은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오는 자원 강국으로도 유명합니다 심지어 전세계 석유 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안 그래도 이렇듯 무지막지하게 큰 미국 영토가 최근 더 크게 확장되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 확장된 영토의 면적만 따져봐도 자그마치 약 10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국토의 약 10배나 되는 면적이 새롭게 미국 땅이 된 셈입니다 이는 1867년 미국이 알래스카를 구입하여 영토를 편입시킨 이후 가장 큰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체 어떻게 미국이 단 하루아침에 엄청난 면적의 영토 확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에 미국에 확장된 영토가 엄청납니다 미국 국무부는 2023년 12월 19일 북극 대서양, 베링해, 태평양, 마리아나 제도, 멕시코만 두 곳 등 총 7개 지역에서 약 100만 제곱킬로미터를 자국의 영토로 선언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이러한 영토 확장을 선언할 수 있었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이러한 영토 확장은 어떠한 전투나 전쟁이 아니라 바다의 영토로 알려진 대륙붕의 확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대륙붕이란 대륙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바다로 점차 경사지며 대체로 얕은 해역을 형성하는 해저의 일부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대륙붕은 국가의 육지 영토가 바다 아래로 확장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륙붕과 미국의 영토 확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양 경계에 관한 국제 기준을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보는 이 바다는 그냥 보면 어떠한 눈에 보이는 국경이나 표지판도 없기 때문에 경계선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실 해양 영역은 무척 명확한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구역은 연안 국가, 즉 해안 근처의 지형과 맞닿아 있는 국가에 다양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면 안 되겠죠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필요에 의해 1994년 해양과 바다를 사용하는 국제적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아주 중요한 다자간 조약인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됩니다 한마디로 해양 관련 활동에 국제적 기준을 만든 셈인데요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하며 해양 영토 활동을 해나가고 있죠 이제 미국의 영토 확장과 관련하여 이 협약의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이 협약의 조항에 따르면 연안 국가의 주권은 그 땅 영토를 넘어 인접한 바다 즉 영해로 확장된다 라고 합니다 즉 한 국가의 땅이 다가 아니고 그 앞 바다까지도 영해로서 주권을 인정해준다는 건데요 이러한 영해의 인정구역은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 약 22.2km에 달하고 물 위에 하늘에서부터 물 아래 해적까지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연안 국가의 바다인 셈인데요 그리고 이 영해보다 더 나아가서 12해리부터 24해리까지의 수역은 접속수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접속수역은 연안 국가가 완전한 주권을 갖고 있던 영해와 달리 비교적 제한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 접속수역에서도 해양 표면과 해저에 관한 권한은 전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관세, 위생규정 또는 이민법의 집행과 관련한 일이 아니라면 영해와 같이 직접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멀리 갈수록 점점 권한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죠? 이제 이 접속수역보다 조금 더 먼 바다로 가보면요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수역이 나옵니다 바로 베타적 경제수역 줄여서 EEG인데요 영해의 접속수역과 달리 이 베타적 경제수역의 기준선은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수역의 길이만 해도 연안 국가 해안으로부터 최대 200헤리 약 370km에 달하는데요 베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수역은 연안 국가에게 해양 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물고기, 석유, 천연가스 등 이 수역 해조 자원을 탐사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외에도 해양과학연구, 환경보호 등 많은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바다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명확하고 다양한 권한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대륙붕입니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대륙붕의 경계는 육지 영토의 연장인 대륙마진의 가장자리로부터 200헤리까지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마진이란 대륙과 심해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는 해저지역을 말하는데요 유엔해양법 협약은 이 마진까지도 연안 국가의 대륙붕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해안으로부터 200헤리인 EEG보다 대륙마진이란 대륙과 심해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는 해저지역을 말하는데요 유엔해양법 협약은 이 마진까지도 연안 국가의 대륙붕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해안으로부터 200헤리인 EEG보다 대륙마진으로부터 200헤리인 대륙붕이 상대적으로 더 넓고 긴 수역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작점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전세계적으로 해양자원에 눈독들이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이 대륙붕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엔해양법 협약에는 이 대륙붕과 관련하여 아주 흥미로운 항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만약 대륙붕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아예 EEG를 넘어가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특별한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최대 350헤리까지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더 큰 수역을 확보하게 된 대륙붕을 ECS, 우리말로 확장된 대륙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국이 대한민국 10배의 영토를 얻게 된 비결인데요 이 확장된 대륙붕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진행해왔고 아직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해요 아무래도 대륙붕이 확장되면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해저 자원 또한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는 곧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큰 이익이 되는 만큼 ECS를 확보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알고 보니 확장된 대륙붕은 EEG처럼 처음부터 자동으로 주어지는 수역이 아니었어요 대륙붕 한계위원회, 줄여서 CLCS라고 불리는 유엔 산하기관의 검토와 권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과정이 무척 힘들다고 알려져 있어요 먼저 확장된 대륙붕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매우 섬세하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현재 확장된 대륙붕을 발견하고 과학과 법률적으로 영토를 증명해내기까지 무려 20년 이상 소요되었다고 할 정도죠 그게 그럴 법도 한 게 일단 대륙붕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내의 과학자들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오랜 기간 해저 지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 분석이 끝나면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CLCS의 법적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하죠 이렇듯 확장된 대륙붕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는 과학과 법을 오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확장된 대륙붕을 주장하고자 과거 별도의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대륙붕 연구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지속되었고요 미국은 이 연구에만 무려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할 정도죠 정말 오랜 시간과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었는데요 미국이 바다형토 확장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수천만 달러까지 투입하며 확장된 대륙붕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이 미국이 사실은 유엔해양법 협약을 기준하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유엔해양법 협약이 만들어지던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요 심지어 원래 레이건 대통령은 이 조약의 많은 부분들을 칭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협약의 조항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이 협약의 조항이 미국의 심해자원 채굴에 대한 미국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비준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바다형토를 확장함에 있어 이 협약이 발목을 잡을 거란 걸 예상한 것 같은데요 게다가 확장된 대륙붕의 허가를 담당하던 CLCS는 유엔해양법 협약의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다보니 미국이 아무리 확장된 대륙붕 허가를 준비한다고 한들 사실 아무런 효력도 없는 셈입니다 물론 미국이 오랜 기간의 연구와 준비를 통해 대륙붕 확장과 관련한 협약을 어느 정도는 준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미국이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이는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미국의 이번 영토 확장은 단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체 왜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확장된 대륙붕을 주장하고 나선 걸까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극에 매장된 광물 자원 등을 선점하기 위해 확장된 대륙붕을 먼저 선언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극에는 약 900억 배럴의 석유와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 그리고 니켈, 구리, 인산염, 티타늄 등 정말 엄청난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래 북극은 온통 빙하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빙하를 뚫고 그 자원을 채굴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으면서 북극 해저 자원에 대한 접근이 더 용이해졌습니다 그러자 북극해를 끼고 있는 연안 국가들 즉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북극해를 차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북극해 연안 국가들의 빠른 조치에 조급함을 느낀 미국이 북극에 대한 대륙붕을 먼저 선언해버릴 수밖에 없던 겁니다 어차피 미국은 UN해양법협정과 CLCS를 비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심사를 통과하기만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미국은 반도체와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각종 혁신산업 제품들을 미국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생산하는 걸 정권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 또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확장된 대륙붕을 선언한 큰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혁신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리튬, 코발트, 크롬 등과 같은 광물 자원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은 이러한 중요 광물들에 대한 공급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 화합물에서 전세계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고요 코발트 시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중국은 태양광 패널 생산에 필요한 실리콘 또한 전세계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아도 광물 자원 공급에 있어서는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만약 미국이 북극해의 자원을 선점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북극해에는 석유와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이 모든 광물이 전부 매장되어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광물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모든 걸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리튬의 경우 2040년까지 그 수요가 지금보다 무려 4100% 증가할 예정이고요 코발트의 경우 약 2000%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고 해요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극해의 광물 자원들을 장악하게 된다면 미국은 앞으로 전세계에 돈을 긁어모으는 건 물론이거니와 전세계 자원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라도 확장된 대륙붕을 주장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와 선언은 국제사회에서는 반겨줄 리가 없겠죠 미국을 견제하던 국가들의 경우 곧바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인 그리고리 카라 씨는 미국이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극에서 일방적인 경계 확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직 긴장고조로 이어질 뿐이라고 언급했고요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미 해안경비대학의 에비 팅스타드 교수는 캐나다와 러시아 등 다른 북극 연안국은 대륙붕을 연장하려고 할 때 유엔해양법 협약을 거쳤다 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선언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확장된 대륙붕 선언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강대국들이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바다 영토와 관련하여 마찰이 벌어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인데요 사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인공섬을 만드는 등 바다와 관련하여 베트남, 일본,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토를 선언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는 중국이 자신들 또한 미국과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도 했는데 나도 할래 가 될 수 있는 거죠 최근 러시아 또한 미국의 이러한 행보 이후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정도인데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선언은 다른 강대국들의 유사 행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크기의 영토를 얻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 세계를 상대로 선언을 했으니 이는 국제협약을 비준한 것과 같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혹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추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